여러분 커피, 어떤 커피 드십니까? 커피숍에서 요즘 커피도 잘 안되는데 굳이 찾으실 필요 있을까요? 문조커피가 여러분의 하루를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의 질도 역시 높이셔야겠죠 지누스 매트리스가 여러분의 잠 질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외환, 달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랑은 두 번째신가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저 없을 때 많이 오셨군요 네, 이 프로님 두 번, 정 프로님 두 번째 섭섭합니다. 저 있을 때만 오셔도 되는데 작가하고 얘기를 자, 우리 민경원 선임연구원님 오늘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공약 보셨죠? 2만 5천이 넘으면 민경원 연구원님은 상관없고요 박광남 선임연구원이 제가 이한문 불살라서 한번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차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외환시장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이 오늘, 아니 올해 대충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올해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상반기 고점은 1,296원이었고요 그리고 하단, 저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80원 초반까지 레벨이 밀리면서 상하단 변동폭이 굉장히 큰 전형적인 상고화저의 변동성 장세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팬더믹 사태 터지고 나서 글로벌 시장이 다 쇼크였었잖아요 그때 증권사 ELS 증거금 마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1,296원까지 레벨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변동 없이 사실은 1,200원 뚫기도 쉽지 않아 보였었는데 그게 4분기, 7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였죠 9월 달부터 처음에는 달러 약세 연동 그 다음에는 위아나 강세 연동 그리고 겨울 들어서 원화의 나울로 초강세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율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쭉 지금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급격하게 더 떨어진 거죠? 최근에는 원화가 아시아 통화들을 거의 선두에서 끌고 다니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같은 레벨로 취급을 받는 대만 달러나 중국 위아나보다 지난 1개월 혹은 지난 3개월 절상률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나 연동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정프로님하고 할 때는 나와서 제가 위아나 동조화 현상이 강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원화가 위아나나 아시아 통화들을 이를 따라와 리드하고 있다 그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탄탄해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프로님 말씀처럼 한국 경제가 그나마 선방을 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월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유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롱온리 즉 화내질를 하지 않고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시장의 직격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에는 통상 저희가 시장이 굉장히 얇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호가창 많이 보시잖아요 그 호가에 원래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빼곡히 박혀있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외국계 은행들이 부클로징도 하고요 실제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촘촘했던 호가들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푹푹 빠지는 거예요? 가격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한 천만 달러 정도를 팔아야 1원에서 2원 정도를 뺄 수 있었다면 환율을 지금은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0만 달러만 팔아도 1원에서 2원을 뺄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얇다 더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장이 얇다 또는 관성매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적은 돈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변동성에 취약해지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선방을 했고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시장이 좀 얇은 이 정도가 우리의 최근 원화 강세를 부석하신 요인인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결국 경제가 괜찮아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아니, 들어와서 괜찮아졌나요? 일단 자금이 들어올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여러 증권사 연구원들, 주식 전문들이 나와서 더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원화가 더 절상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자금 유입이 조금 가팔라지거든요 그 가팔라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으로도 먹고 우리가 환차익도 같이 보겠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으로 찾는 거죠 왜 이렇게 주식 자금이 갑자기 유럽계가 들어왔을까? 왜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하지? 라고 사후적으로 찾아봤을 때 우리가 그내라도 그나마 선방했으니까 이 원화 환율이 빠지는 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사후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원화 하락 혹은 원화 강세 요인 정도를 살펴봤는데 지금 내년은 어떻게 될 거를 보십니까? 일단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에 대해서 조금 짧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1페이지 혹시 지금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앞서 박강남 선임연구원께서도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랑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 이 두 가지 때문에 내년에도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의 더블 딥 사태 때 그때 미국이 재정적자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했었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했었는데 그 기억을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 통화 정책도 공격적이고 재정 지출도 공격적이라면 달러는 약세가 맞아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차트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사실 재정적자 확대가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과거처럼 경기가 좋았을 때처럼 소비를 많이 늘려서 상품 수지 적자를 용인해준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소비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해서 적자를 용인한다? 상품 수지 적자예요 상품 수지 적자를 용인한다 상품 수지 적자를 쉽게 표현하면 삼성 갤럭시를 많이 수입을 해서 상품 수지 적자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삼성한테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삼성에서는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그 달러를 팔 겁니다 상품 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어줘야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실 2014년에 연중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저희가 버냉키 템트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때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상품 수지 적자가 달러 지수의 향방을 결정지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부나 연준에서 달러를 많이 푼 건 맞아요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풀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계속 지난번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가 길거리에 놔둘 정도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약세로 가는 게 당연하죠 똥값이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얘가 미국 내에서 똥값이 되는 거랑 글로벌 시장에서 똥값이 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똥값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 수지 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 환율 전망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 상품 수지 적자를 용인해 줄 거냐라는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의 차트가 들어있는데 리쇼어링 지수라고 적혀 있죠 리쇼어링 지수 그리고 달러 지수가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단적으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리쇼어링 지수가 올라가면 달러 지수가 같이 강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쇼어링 지수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역송금이나 미국 내 송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갔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이든은 보호무역이냐 아니면 자유무역으로의 회기를 원하고 있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자라고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자요? 네 트럼프가 보호무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호무역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짧게 끝낼 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를 끊었었고요 그때 리쇼어링 얘기가 좀 있었죠 그때는 수출 중심 FTA를 체결해서 우리나라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미 FTA 이슈도 그때쯤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개정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미국 내 생산으로 그 메커니즘이 조금 이동을 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미국이 구입해 주겠다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국 내에 가져와서 팔 경우에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죠 보호무역에 대한 기조는 동일한데 차이점을 굳이 트럼프하고의 트럼프보다 뭐가 낫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WTO는 그래도 인정해 준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지 전반적인 보호무역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예를 들면 트럼프 때 공장을 안으로 다시 들여갔다면 바이든이 설령 됐기로 손이 없었던 걸 막 들어오게는 안 할지 몰라도 들어와 있는 걸 굳이 다시 나가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들어오면 세제 혜택을 주겠대요 안 들어오면 세금 때리지만 들어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이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트럼프가 만들어오는 그 메커니즘의 틀이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2021년에 미국이 상품 수지 적자를 용인해 줄 수 있을 거냐 그게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달러 제정 적자 확대, 연준의 무제한 통화 완화 조치 이런 재료들이 시장 예산과 다르게 공격적인 달러 약세 추세적으로 달러 지수가 더 밀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조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너네들 생각만큼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지금 이것만 보면 약간 유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이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커니즘과 논리가 맞다면 먼저 달린다고 하잖아요 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먼저 달리더라 그런데 이미 이 제정 적자 이슈나 통화 완화 이슈로 인한 달러 약세 기대가 시장에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건영 팀장님께서 나와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환율 전쟁 네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연중과 똑같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가 환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종료된 이시비 통화 정책 회의에서도 이시비가 공식적으로 지금 유로와 한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성 멘트를 날렸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유로나 위아나나 그 외 다른 선진국 통화들이 달러 약세를 더 용인해서 받아주기란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달러 약세를 더 이쪽에서 받아줘야지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만의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보고 그냥 강 건너 불구하고 있다가는 자기네 권역이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저러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환시 개입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호주 같은 경우에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리스크에 대한 가격 반영이 지금 시장에는 너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드리면 다들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시장에서 블루웨이브다 해서 재정 지출도 확대하고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으로 회귀할 거다 이런 기대가 지배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딱 한 말씀 드립니다 공약집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공약집을 읽어보셨군요 네. 그 공약집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슈어링 이슈나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구매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분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게 경제 공약 중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리스크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값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세적인 달러 약세로 더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망하시는 거는 현행 정도 수준의 유지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도 어느 정도 이만큼 정도 봐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유지입니까? 아니면 이보다 살짝 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저희는 2021년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레벨보다 상반기에는 위쪽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위쪽? 네. 지금 레벨보다는 반등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반등한 레벨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1120원에서 3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등을 예상하는 근거는 간단하죠 일단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거라고 보지 않는 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나 위아나 호주 달러 같은 통화들이 달러 약세를 더 받아주기 어렵다는 점인데 위아나 관련된 이슈를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좀 뒤로 페이지를 넘겨서 볼 텐데요 39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위아나 지수가 항상 고점 레벨이 갔을 때가 중국 경기가 둔화되던 트리거였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연초 이후에 중국 경기를 항목별로 나눠서 봤을 때 뭐가 중국 경기의 반등을 이끌었냐 생산과 수출이죠 아직 쌍순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 활성화는 소매 판매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소비가 막 엄청나게 좋아져서 수출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위아나 환율을 무조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쌍순환이라는 게 시진핑이 오늘부터 내수순환을 시키겠습니다 땅땅땅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도 필요할 거고 실제 농촌을 도시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일련의 투자들이 다 필요할 텐데 그거를 다 건너뛰고 수출을 당장 포기하고 위아나 환율 우리가 강세 용인하겠다 초강세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위아나가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못 가고 막힌다면 저희는 달러 환율도 80원 추세적으로 지금 워낙 시장이 얇으니까 더 밀린다면 단기적으로는 60원 2018년 저점이었거든요 그 레벨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상기 언급했던 내용들 달러 약세, 추가 약세는 제한되고 반등될 거다 위아나나 유로하나 호주 달러 같은 통화들이 달러 약세를 더 받아주지 못할 거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반등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자연재해는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금 사실은 갑자기 좀 여쭤봐도 죄송스러운데 대만에서 규모 6.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꽤 작지 않은 크기의 지진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쪽에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다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는 역할이나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의 사례나 이런 걸로 밀어보셨을 때 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는 환율 같은 거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상황인가요? 일단 지진, 허리케인 이런 이슈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긴 하고요 경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도 남부지역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면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지진에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대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통상 안전통화인 에나가 강세로 가는 설레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간에 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그렇게 기대에 미칠 만큼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쌍순환, 즉 트럼프 시대 이후에 대외교역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호주하고 또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무역 규제를 하니 실제로 중국은 호주산 물건에다가 무역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적인 부분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였는데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는 지금 누가 경기를 끌어올렸냐 생산과 투자 그리고 수출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소비가 대내수요가 좀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외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직 내수 시장의 성장까지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안화 초강세를 용인해서 우리 수출 필요 없어 괜찮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정프로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35페이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올해 달러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위안화도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유로화가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달러가 미국 패권의 중심이었는데 얘 위상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패권도 흔들리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안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외안수급처입니다 확대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천억 달러를 들고 있고 중국은 몇조 단위로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급 주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외안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떨어졌어도 60% 위쪽에 있다는 점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중을 줄였어도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의 비중을 달러가 가지고 있다는 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결제 통화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하늘색이 2015년 12월 기준 각 통화별로 은행들이 결제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달러 비중이 분명히 줄었죠 유로화가 꽤 크네요 유로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해가 되실 텐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로존 영내에서 결제하는 은행 간 결제를 제외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달러가 다시 늘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로존이 갑자기 늘어난 건 유로존 영내 결제들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유로화가 많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저 밑에서 세 번째 위아나가 있다는 점이고요 아직 달러를 대체하기에 위아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네요 날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호주 달러만도 못하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위아나가 G2라고 해서 꽤나 국제적으로도 많이 가는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전혀 이제 IMF, SDR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활동에서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석유회사가 중국의 석유대금을 위안화 결제로 해줬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들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오른쪽 차트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무역금융입니다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무역 활동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2020년 9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너무나도 압도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되네 이거는 아 이건 뭐 아직 멀었네요 네 한 87%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은 연준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에 기댄 달러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저는 상품 수지 적자라는 지원군이 없으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오른쪽 차트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가 왜 상품 수지 적자가 달러 약세를 만드는 조건에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품 수지의 무역 대금을 87%로 87% 가까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달러원 환율을 얘기는 조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현재 달러원 환율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달러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위아나 유로화 같은 통화들이 더 이상 약세를 못 받아준다면 달러원 환율도 반등하는 그림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아까 영국계 자금이 많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럽계 자금은 사실 시장에서 사이클이 짧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계 자금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종종 좀 빈번하게 하는 미국계 자금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식시장으로의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달러원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여부를 판가름하기엔 너무나도 이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은 상반기는 지금보다는 약간 올라간 정도의 수준을 예측하시고 하반기에는 다시 올해 수준 지금 수준 혹은 지금보다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정도 보시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지금 레벨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평균 한 113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 레벨이 횡보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환율이 크게 움직이고 난 이후에 횡보했던 패턴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세미나 가서 하지만 사실 그거는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달러 약세 강세 재료가 모두 상충되는 이런 분위기가 내년 하반기에는 이어질 건데 지금 당장은 그게 과도했으니 되돌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3%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거는 내가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깜빡했네 이건 꼭 얘기를 드려야지 라고 맞먹으셨던 게 혹시 있습니까? 다 주셨나요? 달러 위상에 대한 얘기하면서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달러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거의 뭐 들어보니까 거의 절대적이더라고요 연관성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경제적인 요소 이런 것보다도 달러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러가 어떻게 될지 이 방향성을 오늘 잘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꼭 체크를 좀 하시는 게 다른 거 어떤 경제 지표를 확인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경원 선임연구원님이 자주 좀 오셔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기란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라는 게 일반 투자자로서는 환율을 특히 이런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원 선임연구원님이 정종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은행에서는 민연구원님 말고는 다른 분이 왜 안 오시죠? 혼자만 오시는 거예요? 일단 증권사가 없어서요 리서치가 그렇습니까? 트레이딩부 제가 트레이딩부 딜링룸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저 한 명 그리고 제 밑에 막내 아 그래요? 이제 네 자근자근 키우고 있는 친구 한 명밖에 없어서요 아주 오순도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저희 부장님한테 한번 괜찮습니다 우리 민경원 연구원님만 오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고 지금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테슬라가 꽤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장도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